자 안녕하세요 이번판 야 이번판은 시작하자마자 채팅이 살벌하네 그부 상대로 가볼게요 드가자 가보자 근데 우리 조합이 좀 레전드기는 해 오? 뭐야 오? 5티어의 반란이 시작된다 그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없더라 난 정글몹이랑 빠지면 절대 안 죽지 야 이게 뭐야 에헤이 거참 게임 드럽게 하네 야 심지어 탑까지 내려온 건 맞아? 나이스 아 그래도 우리 바텀 화목한 거 보니까 게임이 이기겠다 이거 타워 골드 하나 먹으러 오겠다 타워 골드는 먹었나? 먹었네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지랄이야 야 상식적으로 네가 정글이면 바텀을 가겠냐? 심지어 언제 갱 와주실 거예요도 아니고 언제 피마라도 박아주실 거예요 아 배 아파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이즈 적인 줄 알았어 적인 줄 알았어 적이 맞나? 결국엔 졌구만 아쉽다 아쉽다 까비 블라디만 좀 불쌍하다 자 안녕하세요 이 몸파는 정글 에코 상대로 갈게요 그거 하자 까보자 그거 하자 까보자 우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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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거 이득 세게 봤다 좋았다 2등 나이스 오케이 탑도 좋고 야 웬일이야 이번 판 팀은 좋아 미드 잘 버티고 있고 탑 솔킬 내주고 풀어주니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풀어줘서 잘한 거라고? 근데 그거 알아? 내가 풀어줘도 못하는 애들은 못하더라 결국에는 풀어준 건 나지만 저 실력은 본인 거야 와 진짜 쪽살인다 나이스 이게 롤이다 팀은 너무 좋다고요? 나 오늘 이거 처음이야 이렇게 좋은 팀은 만난 거에요 GG 정글 갭 끝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헤카림 상대로 갈게요 드가자 가보자 야 전판 요네 전판 크산테 전판 사일러스인데? 이게 뭐야 이 정도면 팀랭 아니냐 나이스 나이스 너 못 넘어오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넘어오던가 차주지 저거 차주지 저거 차주지 저거 차주지 아이고 야 이드야 나 너무 억울해 좀만 더 쳐주고 가주지 그거 큐나 평타 몇대만 좀 더 근데 내가 헤카림을 도발하긴 했어 너 못 넘어오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너무 오던가 와보던가라고 한 내 부두술이 한 건 한 것 같기도 하고 흐흐흐 나이스 나이스 뭐야 니달리 왜이렇게 세 아우 쟤 강타가 하필이면 1200이라가지고 오쒸 나이스 어휴 야 그래도 다 잡았다 어떻게 다행이다 음 공포야 하하하하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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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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